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55편 박씨왕통의 단절과 석씨 세력의 부상 극본 이상남 연출 이상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연갑입니다 지난 시간에 2회에 걸쳐서 초기 신라와 일본 열도와의 관계를 탐색해보았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다시 삼국사기 신라 왕실 편년 순서로 돌아와서 신라의 제9대 임금이었던 벌휘 이사금 시기부터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휘 이사금은 발휘 이사금이라고도 한다 왕의 성은 석씨로서 탈의 왕의 아들인 구축악간의 아들이다 벌휘 이사금의 즉위 기록이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새로 임금 자리에 오른 왕의 성이 석씨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짚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삼국사기에 나타난 사로국의 왕위는 제4대 임금이었던 석타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박씨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시조인 혁거세에서부터 제8대 아달라 이사금에 이르기까지 7명이 박씨 왕이었고 탈의 왕이 유일한 석씨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석타래가 죽은 지 정확히 104년 만에 다시 석씨 성을 가진 벌휘가 이사금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경주대 전덕재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석씨 집단의 실질적인 시조는 버류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탈의는 신화적인 인물이고 버류가 처음으로 석씨로서 왕위의 직위했는데 석씨의 등장 배경을 설명하다 보니까 탈의라고 하는 인물을 새로 등장시켜서 신성시 하면서 시조로서 가상의 인물로서 설정을 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탈의에 연결되는 혈연과 전혀 다른 어떤 계통의 혈연이 바로 버류계다 전덕재 교수 자신의 주장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학계 일각의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신라에서 석씨가 왕위에 오른 것은 제9대의 벌휘 이사금이 최초였는데 자신이 신성한 인물의 후손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탈의라는 신화적인 인물이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만들어 넣었다 그러니까 석탈해는 벌휘 이사금이 왕위에 오르면서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석탈해 관련 기록을 모두 허위로 돌려버린다면 사로국과 김해 가락국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우리 고대사의 상당 부분을 잘라내버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울시립대 이우태 교수는 또 이런 견해를 소개합니다 석탈해가 새로운 야금 기술과 또 기만 문화를 가진 새로운 종족의 등장이면 틀림없지만 초기에는 족적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단대로서 끝나고 그래서 그 다음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벌휘대에 가서 석씨가 왕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만 일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벌휘 이사금은 석씨와는 조금 다른 진한 계통으로서 처음에는 한강 서울 근처에 있다가 충주와 보원과 소백삼을 넘어서 신라에 등장해서는 과거의 자기와 같은 계통이었던 석탈해의 후손임을 자체고 해서 이렇게 왕위에 오르는 것이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벌휘가 석탈해의 손자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손자는 아니고 석탈해와는 사로국으로의 유입 경로가 다른 세력이었는데 사로국 내에서 세력을 형성하다가 드디어 왕권을 잡으면서 건국 초기의 전설적인 인물인 탈해를 자신의 조상으로 삼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벌휘 이사금 바로 이전의 왕은 아달라 이사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아달라 이사금 때의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면 예사롭지 않은 부분이 발견됩니다 이상스러운 점을 찾아내셨습니까? 삼국사기 이 기록을 내용이 아니라 연대로 따져보자면 아달라 이사금 21년에 흑비가 내리고 한제가 들었다는 기록이 보이고 10년 후인 31년에 왕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0년 동안의 기록이 공백으로 남아있다가 끝에 가서 왕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이 부분을 근거로 삼아서 아달라 이사금 말기에 석시계인 벌휘가 박씨 왕조에 대해서 일대 반란을 일으켰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대구 카토릭대 강종훈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라 초기 기년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실제보다 많이 끌어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10년 정도 공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벌휘가 왕이 죽여하는 과정에서 박씨 세력이 몰락하거든요 박씨 세력이 몰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중요한 배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결정적인 배경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삼국 유사에 보이는 연호랑 세호녀 설화인데 그 연호랑 세호녀 설화가 보면 주로 영인만 쪽에 있는 어촌에 살고 있는 부부가 일본에 건너가서 거기서 일본에 왕이 되었다 이런 식의 전승이거든요 석시계인 벌휘이사금이 박씨계로 이어져오던 왕통을 차단하고 왕위에 오른 것은 당시 사로국 내부에 치열한 권력 암투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연호랑과 세호녀 설화 역시 바로 이때의 권력투쟁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은 독특한 주장인데요 연호랑과 세호녀가 떠나버린 뒤 신라에서는 해와 달의 빛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자 천문을 맡은 관리가 왕에게 말했다 대왕 마마 우리나라에 내려와 있던 해와 달의 전기가 지금은 일본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런 궤변이 생겼나이다 큰일이로구나 1월의 전기가 바다 건너 가버렸으니 이를 되찾아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사실은 뭘 망설이느냐 속히 배를 타고 건너가서 1월의 전기를 찾아오도록 하라 연호랑과 세호녀가 일본 열도로 건너간 뒤에 사로국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바로 버류이사금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권력투쟁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연호랑과 세호녀에 대해서 1월의 전기를 띄고 있는 인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 해외의 상징으로 돼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신라 시조인 혁거세의 정통을 이어받고 있는 사람이 1월의 전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말해서 박시족단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인물 왕위 계승권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고 당연히 왕위를 계승할 거라고 생각했던 인물인데 이 인물이 신라의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가게 됐다는 그게 이제 설화의 형태로서 연호랑 세호녀로 나타나게 된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규모 선단을 이끌고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일본 어느 지역의 왕으로 받도로 모셔졌다는 신화의 주인공이 되자면 적어도 사로구의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연호랑과 세호녀가 바다를 건너가버리자 신라의 왕이 1월의 정기가 사라져버렸다고 한탄하는 대목이 보이는데 1월의 정기라는 것은 혀껏에 거서간 이후로 이어져온 박시 세력의 왕통을 의미한다 이런 분석이죠 어쨌든 신라의 역사에서 아달라 이사금을 마지막으로 박시 세력은 더 이상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그 왕통이 끊어져 버립니다 석시와 김시족단이 연합해서 박시 왕통을 단절시켜버린 것이죠 그런 점은 삼국사기 기록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달라 왕이 아들이 없이 세상을 떠나자 나라 사람들이 버류를 받들어 즉위시켰다 박시 세력인 아달라 이사금에게 친아들이 없었다 해도 왕통을 이을 박시족단의 인물은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국인, 즉 나라 사람들이 석시인 벼류를 왕으로 옹립했다는 것은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치열한 권력게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래부인의 역할이 상당히 컸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내래부인이 자기 아들인 나해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바랐을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힘을 얻어야 되겠죠 과거에 자기 시아버지에 해당하는 버류가 후원자 역할을 했을 거고 그런 과정에서 아달라가 물러나게 되면서 버류가 일단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버류가 먼저 왕이 되고 버류가 죽게 되면서 그 왕통이 바로 내래부인의 소생인 버류의 둘째 아들의 아들이 되는 나이한테로 왕위가 넘어가게끔 이렇게 구성이 된 거죠 강종훈 교수가 얘기하는 내래부인은 옛 아달라 왕의 부인이었던 박씨 내래부인을 일컫습니다 이 여인은 훗날 벌휴 이사금이 죽자 왕위 다툼 과정에서 지대한 영역력을 행사하는데 박석김으로 상징되는 사로구의 권력 다툼에서 그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벌휴 이사금이 죽고 난 다음 제10대 임금의 즉위 과정을 소개할 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봐 이봐 임금님 소식 못 들었어? 돌아가신 임금님 말인가? 아휴 30년 동안이나 나라님으로 계시면서 백성들을 돌봐오셨는데 아이고 그 임금님 말고 새로 왕에 오른 벌휴 이사금 말이야 그 새 임금님이 보통 사람들하고는 영 다르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나도 들었는데 글쎄 천기를 미리 점칠 수 있는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지 뭐야 천기를 미리 점치다니 그러니까 언제 비가 오겠다 언제 가뭄이 들겠다 언제 홍수가 지겠다 뭐 이런 걸 그냥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환히 꿰을 줄 아신다잖아 아이고 아이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도 한번 딱 보면 다른 사람인지 그른 사람인지 금방 알아보신다더라고 그러면 말이야 자네는 새 임금님이 우리 마을에 순행 오시더라도 그 앞에는 얼씬도 말아야겠네 응? 그 고약한 심보를 금방 알아채실 테니까 아이고 이 놈이 옆에 내가 그냥 아이고 버류 이사금은 천기를 점쳐서 수제와 한제가 닥칠 것을 미리 알고 풍년과 흉년이 있을 것을 알았으며 또 사람의 바르고 그른 것을 잘 아는 까닭에 나라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 성인이라고 말하였다 삼국사기에서 별후 이사금이 이처럼 성인으로 추앙받는 범상치 않은 인물로 묘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들어서 벌휴가 석시족단의 실질적인 시조였기 때문에 그처럼 신의한 능력을 지닌 것으로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당시의 신라 즉 사로국 백성들이 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고 또 어떤 왕을 바라고 있었는지를 설명해주는 대목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백성들이 바라는 군주상도 차이가 있겠죠 이웃해 강종은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볼까요 고대에 있어서 왕의 등목은 두 가지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하나는 이런 농정과 관련된 수제나 이런 것들을 미리 얘기 내서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예지의 능력이라든지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비가 안 오면 빌어서 기후제를 지내서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러한 능력 같은 것들이 하나라면요 또 하나는 인근의 소국들과의 전투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군사 지도자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석트레의 경우에는 군사 지도자의 성격이 강했습니다만 또 부류의 이사금에 와서는 이러한 농경과 관련된 일종의 무당이랄까요 제사장의 기능이 강조되기도 하는 것은 결국 이 시기의 왕에게는 이 두 가지 능력이 아울러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원래 석시 족단 내에서도 상당히 파워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점을 잘 쳤고 풍년이 들지 흉년이 들지 알아맞혔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거는 그 당시 연명의 연명장 또는 왕으로서의 어떤 자질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적인 성격을 아직 신라 왕들이 띄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버류는 나이가 들었지만 현명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시절이 좋아서 풍년이 들면 이는 곧 임금의 덕이오 천재지변이 잦거나 흉년이 들면 임금이 부덕한 탓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대왕마마 작년에는 금물이 져서 민가가 떠내려가고 농사를 망쳐서 백성들이 기근에 시덜려 싸운데 금년에는 가뭄이 심해서 백성들의 고통이 말이 아니옵니다 짐도 그 점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느니라 옥에 갇힌 죄수들을 다시 조사하여 억울한 사람은 풀어주도록 하라 그리고 곧 기우제를 올릴 것이니 준비하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천재지변이 닥쳤을 때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이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 왕들에게는 제사장으로서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니 기우제를 지낼 때 제사장을 맡고 있는 임금의 노심초사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만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흉년을 초래했다는 제명으로 왕위에서 쫓겨나거나 죽음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하늘의 뜻을 잘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 부여에서 흉년이 들거나 또 오국이 잘 연결하지 않으면 왕을 죽이거나 교체했는데 이 당시에 왕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서 하늘을 섬기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사를 잘못 들이거나 또는 하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늘님이 노예에 갖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또는 비를 많이 내려서 어떤 농사가 흉년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늘의 뜻을 잘 받들지 못하는 왕은 교체되거나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전덕재 교수의 얘기가 사실인지 삼국지 위서동의전의 부여에 관한 기록을 들춰보기로 할까요? 옛 부여의 풍속에는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되어 오국이 연글지 않으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서 마땅히 왕을 바꿔야 한다고 하거나 혹은 왕을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새로 왕에 오른 버류이사금이 백성들 사이에서 천기를 미리 점칠 줄 아는 인물로 추앙받았다면 그보다 더한 찬사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이처럼 신의한 능력을 지닌 벼류이사금이 나라일을 어떻게 펼쳐나가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대왕마마 이제 시조묘의 제사도 지냈으니 대왕마마를 도와서 국사를 담당할 관리를 임명하셔야 할 것이옵니다 그라옵니다 언제 외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 병마를 담당할 관리부터 새로 정해야 할 것이옵니다 이제 우리 석씨가 왕권을 잡았으니 마땅히 군령권을 행사할 관리도 우리 석씨 가문의 장수들 중에서 물색하시미 많이 될 말이다 너희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짐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 우리 석씨 왕통을 이어나가자면 박씨와 김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야 그러시면 누구에게 군령권을 맡기실 생각이시옵니까? 짐의 생각으로는 김씨 족단 출신의 파진천 구도를 중용하여 곁에 둘 것이다 파진천 구도에게 군령권을 모두 맡기실 의행이시옵니까? 아니다 군령권을 좌우 군주로 나누어서 파진천 구도에게 좌군주를 그리고 일길찬 구수에게 우군주를 맡길 것이다 벌위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의 후사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석씨 족단의 힘만으로서는 부족한 거죠 이 시기는 세성씨가 정립해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느 한 집단만이 특출하게 튀어나가고 나머지 두 족단이 억압받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서로 간에 이해를 맞춰가면서 정치를 이끌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석씨 집단의 우두머리였던 벌위가 자기 후손으로서 계속 신라의 왕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박씨 집단에 소속된 인물, 내려부인 것 같은 그런 인물의 지원을 받을 필요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김씨 집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김씨 족단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중요한 인물이 바로 구도였다 강종원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새로 벼슬을 받은 장수들이 능력을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짐이 퍼진찬 구도와 일들찬 구수의 두 사람을 왜 불러내지 않느냐 신이 불민해서 그 연유를 잘 모르겠사옵니다 소장도 잘 모르겠사옵니다 일찍이 소문국은 우리 사로국에 속하여 조공을 바치고 충성을 다해왔는데 이번에 변심하여 배반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느냐 예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 좌우 군주 두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소문국을 정벌하고 돌아오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반드시 항복을 받아와야 할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출장하라 구도와 구수회는 벌휘 이사금의 기대에 부응하여 지금의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일대에 있었던 소문국을 정벌하여 항복을 받아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벌휘 이사금 2년 2월에 파진찬 구도와 일길찬 구수회를 좌우 군주로 삼아 소문국을 정벌하였는데 군주라는 이름이 이때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군사군자의 주인주자를 쓰는 군주라는 직책이 이때 처음 생겨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편찬자들이 깜빡 잊은 것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320년 뒤인 지증왕 6년조의 기록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지증왕 6년 2월에 왕은 친히 주군현의 제도를 정하여 실직주를 설치하고 이사부를 그 군주로 삼았는데 군주라는 명칭이 이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같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인데 벌휘 이사금조에서는 서기 185년에 처음으로 군주라는 직함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지증왕조에서는 서기 505년에 군주라는 이름이 처음 생겼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사로국 단계였던 벌휘 이사금 시기에 군주라는 이름의 관직이 있었을까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삼국사기의 뒤편에 가보면 지증왕 6년조 기록에도 이사부를 군주로 삼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때에도 군주의 이름은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기록이 나와서 두 개의 똑같은 기록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의 군주, 즉 벌휘 이사금대의 군주와 지증왕대의 군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있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벌휘 이사금대에는 본격적인 전투를 위해서 군주라는 군사 전문가를 왕 밑에 두었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웃해 교수는 지증왕 시기의 군주와는 그 성격이 달랐을지라도 벌휘왕 때에도 군주라는 관직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종훈 교수의 견해를 들어볼까요? 벌휘 이사금 시기에 군주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당시 있었던 증명이 맞느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 군주라는 명칭이 이 시기에 사용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신라의 중앙군의 우두머리로서 군사 지휘권에 행사하고 있는 사람을 후대적 표현으로 군주라고 이야기를 붙일 수 있는 거라서 이것은 군주라는 명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떠나서 실제 이 당시 신라군의 지휘관으로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후대적 관념으로 군주라고 표현한 것이다 대왕마음아 도성의 성곽을 수리하는 공사를 서둘러야 할 것이옵니다 그러하옵니다 뿐만 아니라 변방의 남쪽과 북쪽 변방에 목책을 구축하는 공사도 서둘러야 할 것이옵니다 군골을 웅장하게 갖추는 것은 임금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옵니다 군골 중수공사도 추진해야 할 것이옵니다 성을 쌓아서 외적을 방비하고 군골을 중수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다 하나, 지금이 어느 때인가 농가에서 추수를 앞둔 농봉기가 아닌가 앞으로 농봉기의 나라에서 토목공사를 시행하여 그 때문에 백성들이 농사짓는 때를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이 될 것이다 알겠는가? 예, 대왕마음아 대왕마음아 남신현의 촌주가 선물을 보내왔사옵니다 오, 그래? 남신현에서 짐에게 보내온 선물이 무엇이더냐? 잘 여문 별을 보내왔사옵니다 오호, 금년 농사가 풍년이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더냐? 대왕마음아의 높은 은도 때문이옵니다 그러다, 대왕마음아 그러니까 사로국의 백성들이 버류이사금을 일컬어 천재지변과 풍년, 흉년을 알아맞히는 신통한 능력을 가졌다고 추앙했던 것은 그가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갖췄다기보다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어진 마음을 가진 임금이었다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초기 신라의 기록에 남신현이라는 지명이 농사와 관련해서 자주 등장합니다 파사이사금 때에는 하나의 이삭에 여러 가닥이 달려있는 보리를 바쳤다고 했는데 벌휴왕 때는 상서로운 벼이삭을 바친 것으로 나옵니다 기름진 농토가 있던 경주 인근의 어느 지역이었을 것 같은데 대체 남신현은 어느 지역이었을까요? 신라의 고유어를 표현한 그 현명이 아니고요 남능남자의 새로운 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자적 표현인데 남쪽에 있는 새로운 현 이런 의미를 갖게 되겠죠 이 버류이사금 시기에 남신현이라고 하는 명칭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후대에 경주의 남쪽에 있었던 경주의 복속대에 있었던 지역에서 별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곡물을 바쳤다 하는 그런 전승을 이런 식으로 남신현에서 상서로운 별을 바쳤다 이런 식으로 후세의 역사가들이 윤색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는 주나 현 같은 행정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남신현이라는 명칭은 후대적인 표현입니다 더군다나 한자의 뜻으로 풀어보자면 남쪽에 새로 개척한 현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모산성으로 출정할 준비는 어찌 되었느냐 준비를 모두 마쳐 싸웁니다 대왕마마 소장이 기필코 백제군을 무찔러 모산성을 되찾고 돌아오겠사옵니다 좋다 출정하라 예 대왕마마 자 가자 버류이사금 5년 2월에 백제가 군사를 일으켜 모산성으로 쳐들어왔다 왕은 파진찬 구도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이를 막게 하였다 모산성은 지금의 충청북도 진천지역으로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우리가 신라의 초기 기록을 읽을 때 자주 부닥치는 문제입니다만 당시 경주에 있었던 사로국이 멀리 충북 진천까지 출동해서 백제와 전쟁을 벌였겠느냐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백제가 신라의 모산성을 침략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모산성이 그 이전에는 신라 영토였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진천지역은 또 김유신 장군과 관련된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고 또 백제와 신라 사이에 아주 보원군과 함께 아주 격전지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진천의 대모산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과연 그 당시에 신라가 거기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후대의 기록이 잘못 소급되어서 들어갔을 것이라는 견해와 원래 이 진천지역에 있었던 세력이 백제지역의 옛날 세력하고 싸웠는데 이 진천지역의 세력이 나중에 신라에 편입되면서 이것이 마치 신라의 역사인 것처럼 기록된 것이 아닌가 하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후자일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그곳 진천지역에 있었던 독립적인 어떤 작은 세력이 마한 혹은 백제와 전투를 벌였는데 나중에 그 지역이 신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마치 신라가 전투를 벌이는 것처럼 기록하였다 이웃의 교수의 추측이 그러한데 강종훈 교수의 견해는 좀 다릅니다 당시 신라의 영역이 과연 소백삼의 이북까지 이렇게 뻗쳐 있었겠느냐 이게 이제 신빙성이 의문이 될 수 있는데 원래 김씨 세력이 소백삼의 북쪽의 근거를 두고 있다가 경주로 들어온 집단이기 때문에 그 김씨 집단과 연구가 있었던 지역이 신라의 영역 속에 상대적으로 빨리 접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라가 경주를 중심으로 일어난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의 경상북도 지역 전체가 신라 땅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일찍부터 그 경주에 들어온 세력이 원래 갖고 있었던 영토로 갖고 있었던 지역 소백삼맥 인근 지역들이 경상북도의 중간에 끼어 있는 다른 지역보다 더 앞서서 신라의 영향권 내에 들어왔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쉽게 얘기하자면 경주에 더 가까운 경상북도의 지역들도 다 복속시키지 못했던 사로국이 어떻게 해서 멀리 충청도 진천의 모산성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기 쉬운데 나중에 사로국에 편입된 김씨 세력이 소백산맥 인근에 있다가 경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연고로 인해서 그 지역은 사로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죠 그리고 당시에 사로국이 진천의 모산성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해서 경주에서 진천에 이르는 모든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간중간 건너뛰어서 주요 거점별로 점령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벌휘이사금이 김씨족단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중용했던 파진찬 구도는 소문국 정벌에 이어서 모산성 전투를 지휘해서 승리하는데 구도의 활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백제군사가 구양에 이르렀다 하니 퍼진창 구도는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백제군을 무찌르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벌휘이사금 6년 7월 구도는 백제군사와 구양에서 싸워 승리하고 500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구양은 지금의 충청북도 옥천입니다 파진찬 구도는 진천과 옥천 등 충청도 땅에서 벌어진 두 전투에서 승리하여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대왕마마 백제군이 군사를 몰고 부곡성으로 쳐들어왔다 하옵니다 뭐라 백제군사가 원산형을 습격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원산형에 이어서 이번에는 부곡성으로 쳐들어온 것이옵니다 그래 지금 전황이 어찌 돌아가고 있느냐 원산형에는 이미 군사를 보내 백제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사옵니다 부곡성은 어찌 되었느냐 이미 백제군사들이 성을 포위하였다 하옵니다 부곡성이 금성에서 지척이거늘 만일 백제군에 의해 성이 함락된다면 큰일이 아니더냐 그러하옵니다 파진창 구도는 부곡성을 지켜낼 방도를 가지고 있느냐 정의의 기병 500명을 건들고 가서 백제군을 물리치게 싸옵니다 어서 출장하여 백제군으로부터 부곡성을 구하라 말게 싸옵니다 대왕마마 군사들은 나를 따르라 여기서 원산형은 지금의 경상북도 예천군 용국면을 그리고 부곡성은 경상북도 군의군이 부계면 지역을 일컫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주와 별로 멀지 않은 곳이어서 사록으로서는 위기를 맞이한 셈이죠 대체로 경상도의 중북부 일대에 해당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가 2지역까지 공격이 들어왔다는 것은 소백산맥의 관문지역인 계립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돌파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위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원산형이라든지 부곡성을 공격한 백제를 막기 위해서 소문국 정벌의 주역이었던 구도라는 인물이 다시 파견됐다가 오히려 실패를 함으로써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구도가 군사를 이끌고 백제군에 맞섰다가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알아보기로 할까요? 장군! 백제군이 싸움을 포기하고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저들이 우리의 정의기병을 당해낼 재간이 있겠느냐! 끝까지 추격하여 무지르도록 하라! 네 장군! 구도가 날랜기병 500명을 거느리고 나아가 부곡성을 포유하고 있던 백제군사를 공격하니 백제군사가 거짓으로 도망하였다 구도는 그들의 개척을 모르고 추격을 거듭하여 와산에 이르렀다 구도가 백제군의 속임수를 눈치채지 못하고 군사를 몰고 추격하였다는 와산은 지금의 충청북도 보온지역이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신라의 기병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처럼 황급히 주랭랑을 쳤게 되냐? 멈추지 말고 계속 추격하라! 장군! 백제군의 후발대가 바로 조금 전에 이 언덕을 넘었는데 예감이 불긴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우리 신라의 정의 기병을 두려워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주랭랑을 친 것이다 투춤거리지 말고 진격하라! 결국 구도는 백제군에게 크게 패하고 맙니다 어찌하여 오백이나 되는 정의 기병을 이끌고 나가서 그토록 참패를 당할 수가 있단 말이냐? 파진찬 구도는 대답하라! 백제군의 계책을 해 미처 간파하지 못한 소장의 잘못이 큽니다 대하마마 이번 전투의 실책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겠사옵니다 그래? 실책을 범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힌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 목숨을 내놓으시라면 그리하겠사옵니다 대왕마마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는 없는 바 그러나 구도는 이번엔 너무 막중한 실책을 범했으므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구도는 들여라! 대왕마마 마마 파진찬 구도의 벼슬을 강등할 것이다 좌군주의 직을 사탈하고 구도를 부곡성의 성지로 발령할 것이니라 예, 오명을 받들겠사옵니다 그리고 좌군주에는 설지를 임명할 것이니라 애당초 버류이사금은 김씨족단의 우두머리 격이었던 구도를 막강한 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좌군주의 임명함으로써 석씨와 김씨 양족단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죠 양족단의 연합을 통해서 석씨 왕실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구도가 계속해서 활력해가지고 자기 영역을 계속 이렇게 펼치질 못하고 백제와의 전쟁 과정에서 패하는 바람에 좌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버류의 협력 파트너 격으로 있었던 구도가 일시적으로 힘을 잃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김씨 집단이 석씨 집단하고의 협력관계 이런 것이 계속 요동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버류이사금 10년 6월 외인들은 큰 기근이 들자 천여명이 식량을 구걸하러 왔다 기근이 들어서 양식 동량을 왔다는 이 외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서울시립대 이웃해 교수의 얘기입니다 신라봉기에는 외와 관련된 기록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외의 성격에 대해서는 요즘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외를 일본에 있는 외가 아니라 한반도에 있던 외로 봐야 된다는 기녀도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신라가 외의 침입에 대비해서 관문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 관문성은 현재 경주에서 울산으로 가는 융로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외는 한반도 바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한반도 안에서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이것이 일본에서부터 오는 사람들로서 외가 나타나는 계절이 보게 되면 되게 춘군기나 이런 곳이 이런 때가 많기 때문에 계절적인 해적 집단으로 보는 견해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대구 카톨릭대 강종훈 교수는 식량을 구걸하러 왔다는 이 외인들이 대마도에서 건너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외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되면 약탈을 하러 오든지 구걸하러 오든지 다양한 방법을 써가지고 왔을 건데 지금 여기 기사에서는 식량을 구걸하러 왔다 해가지고 특히 한반도 가까운 대마도라든지 이런 쪽에 식량 사정이 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금 대마도는 가서 보면 거의 90%가 산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죠 그래서 해산물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식량을 조선시대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쪽에 와서 얻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한재, 즉 가뭄이 들었다면 천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신통한 능력을 가진 버류이사금이 그 한재를 미리 예견하거나 방책을 지시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제 버류이사금에게는 그럴 만한 기운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권람 쪽 큰 나무에 벼락이 치고 금성 동문에도 벼락이 쳤다 왕이 사망하였다 이제 신라의 제10대 임금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하느냐 이 문제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삼국사기 등의 사서에 보면 이 임금의 이름을 어찌 내자에다 해결하다 할 때 쓰는 풀 해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내해왕 혹은 내해이사금이라고 하면 간단하겠죠 그런데 어찌 내자를 자전에서 찾아보면 그 훈음이 어찌 나자라고도 풀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나해왕 혹은 나해이사금으로도 읽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신라의 제17대 임금의 이름에도 역시 똑같은 글자가 들어있어서 내무랑도 되고 나무랑도 됩니다 가능하면 한 가지로 통일해서 불렀으면 좋겠는데 학자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강종훈, 이웃의 두 교수의 얘기를 차라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무랑 같은 경우는 상국 유사에 보면 나미랑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발음을 놓고 봤을 때는 나에 가까웠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무랑이라고 하지 않고 나무랑이라고 그렇게 불러야 된다고 하는 쪽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내해이사금이라고 써져 있는 이 경우도 나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정말 그 당시에 내, 나 이게 어떻게 음가가 정해져 있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상국 사기에 보이는 모든 한자를 다 신라시대의 음을 되살려서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해라고 읽는 것이 틀렸다고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해의 해 같은 것도 신라시기에 국어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신라시대에는 희엇음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희엇은 모두 기억으로 읽혀서 해부르는 개부르 이렇게 읽었다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나해는 나게 이렇게 읽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 음과를 다 제대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내해라고 읽는 것이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는데 석권상 우리는 내물이나 내해이사금은 나물, 나해이사금 이렇게 각오에 읽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사람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던 신라 고유어를 기록할 문자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한자의 음을 빌려서 기록을 했는데 당시 신라사람들이 그 글자를 나라는 소리를 적기 위해서 가져왔는지 아니면 내라는 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끌어왔는지 지금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나본 신라사 전공 교수들 중에는 이 글자를 내보다는 나로 발음해서 나해이사금, 나물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물왕이 아닌 내물왕으로 표기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올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역사를 찾아서에서는 두 발음을 모두 사용하되 프로그램의 해설 부분에서는 내해이사금, 내물왕으로 통일해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대 임금인 내해이사금의 즉위 관련 기록은 이렇습니다 내해이사금이 즉위하였다 그는 버류왕의 손자인데 어머니는 내래 부인이고 왕비는 석시로서 좁은 왕의 누이 동생이다 왕은 용모가 뛰어나고 재능이 있었다 그런데 선왕이었던 버류이사금의 태자 골정과 제2왕자 임해가 먼저 죽고 장손이 아직 어렸으므로 임해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니 그가 바로 내해이사금이다 출생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들리죠 죽은 버류이사금에게는 골정이라는 큰아들과 임해라는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인 버류이사금보다 먼저 죽었다 그렇다면 버류의 손자에게 왕위가 돌아가야 하는데 장손인 큰아들 골정의 아들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둘째인 임해의 아들 내해를 왕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뜻 이해가 안 가는 인물은 내래 부인이라는 박시족단 출신 여성입니다 삼국사기 아달라 이사금의 즉위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달라 이사금은 일성 이사금의 장자이다 왕비는 내래 부인인데 지마왕의 딸이다 그러니까 제6대 지마왕의 딸로서 박시족단 출신이었던 내래 부인은 처음에 임해라고 하는 석시족단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임해와의 사이에서 내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남편 임해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다시 박시족단의 아달라 이사금과 결혼해서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아달라 왕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래 부인은 전 남편인 석시족단 임해와의 사이에서 얻은 내해를 왕으로 세우고 싶었겠죠 그런데 결국 임해의 아버지 즉 내래 부인의 예전 시아버지인 벼루가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에 오릅니다 그 당시 내래 부인과 벼루 사이에는 이런 협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대는 예전엔 내 아들 임해의 아내였으니 사사로 인해 내가 시아버지가 되지만 돌아가신 아달라 이사금의 왕비였으니 대하기가 몹시 어렵게 되었소 제가 선왕의 왕비였다고는 하나 시아버님과 며느리의 인연이 더 먼저였으니 스스럼 없이 대하시옵소서 이제 어차피 왕통이 박시족단에서 우리 석시족단으로 넘어왔는데 내 생각에는 손자 내해에게 왕인을 잊게 하고 싶으나 석시의 원로들이 이 늙은이한테 즉의를 하라고 정거를 하니 곤란치경이오 그러하시다면 아버님께서 옥주하에 오르시옵소서 며느리 그대의 도움이 없이는 설령 내가 왕이여 오른다 해도 임금 노릇을 제대로 해낼 수 없을 것이오 그대는 본시 우리 석시족단으로 시집와서 아들을 두었으나 근본이 박시족단 출신이니 그대가 이 시아버를 도와준다면 박시족단의 협력은 저절로 구할 수 있을 것이오 그렇다면 저도 아버님께 파진받을 것이 있사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얘기하시오 아버님께서 즉위하시면 제가 앞장서서 박시족단의 협력을 이끌어낼 것이옵니다 대신에 약조를 해주시옵소서 그리만 된다면 내 무슨 정인들 마다하겠소 아버님께서 권자에서 내려오실 때 제 아들 내해에게 왕위를 물려주시겠다 약조를 해주시옵소서 아이고, 그야 물론이지 알겠소, 그리하겠소 내려부인이 자기 아들인 나해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바랐을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힘을 얻어야 되겠죠 과거에 자기 시아버지에 해당하는 버류가 후원자 역할을 했을 거고 그런 과정에서 아달라가 물러나게 되면서 버류가 일단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버류가 먼저 왕이 되고 버류가 죽게 되면서 그 왕통이 바로 내려부인의 소생인 버류의 둘째 아들의 아들이 되는 나이한테로 왕위가 넘어가게끔 이렇게 구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버류이사금이 신라의 제9대 임금으로 즉위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의 임금자리가 버류이사금의 둘째 아들인 임해의 아들 즉 내려부인이 천남편과 혼인하여 나왔던 내해에게 돌아가도록 이미 설계가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박씨 내려부인은 지마왕의 딸이었으니 한때는 공주 신분을 누렸고 석씨족단에 시집갔으나 남편이 일찍 죽자 아달라왕과 다시 혼인을 했으니 왕비 신분을 누렸으며 박씨가 몰락하고 석씨가 왕통을 잇게 되지만 자신이 석씨 가문으로 시집가서 나왔던 내해를 왕위에 올렸으니 이번에는 태후마마의 신분까지 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해 정월부터 4월에 이르기까지 비가 오지 않았는데 왕이 즉위하는 날에 이르러 큰 비가 내림으로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할애하였다 이렇듯 내해 이사금은 즉위하자마자 행운이 따랐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즉위 3년째 되던 해의 기록을 보면 이체로운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내해 이사금 3년 4월에 시조묘 앞에 쓰러져 있던 버드나무가 저절로 일어났다 쓰러져 있던 버드나무가 저절로 일어났다니 무슨 뜻일까요? 그런가 하면 제위 8년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도 보입니다 이런 내용의 기록은 비단 신라본기뿐만 아니라 고구려본기나 백제본기에도 간헐적으로 나타납니다 앞뒤 설명이 없이 느닷없이 쓰러졌던 버드나무가 저절로 일어났고 겨울철에 복숭아꽃, 오약꽃이 피었다니 어찌 된 일일까요?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출연 노우민, 송덕희, 류다무현, 박영재, 이지환, 차진욱, 심승한, 오인실, 김석환, 정영석, 강유경, 전진아 낭독 이승주, 음악 박복규, 효과 신현파 노던걸 김기평, 기술 김남희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55편 박시왕통의 단절과 석시 세력의 부상 이상락극본 김연갑 진행 이상여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제155편 박시왕통의 단절과 석시 세력의 부상 5편 박시왕통의 단절과 석시 세력의 부상 한글자막 by 한효정